봄을 맞아 경북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림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. 경북소방본부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축제장의 통행 방향을 분산하고, 도로폭을 고려해서 통행 인원의 밀집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. 이동 119 안전센터를 운영하고 행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의용소반대 예방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과 이동 안전체험 교육도 실시합니다. 경북소방본부는 이밖에도 산불 관련 법령 안내 등 산불 예방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